이거 좀 애매한데? 어? 오 이거 디자인 예쁘다?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놔야지 포인트 준다 해서 켜긴 했는데 귀찮네 그냥 포인트고 나발이고 안 쓸래 응 가격대는 비슷비슷한 것 같으니까 배송비랑 평점 보고 따져서 사면 되겠다 온라인에서 사는 게 편리한 건 맞는데 직접 물건을 볼 수 없으니까 답답하네 그냥 직접 매장 가서 살까? 요즘 들어 광고가 진짜 많아졌네 저런 광고들 보고 물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난 잘 이해 안 되네 야 너 그거 사게? 응? 왜? 아니 그거 너무 튀지 않냐? 크크 뭐 어때 크크 이게 내 스타일인데 분명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담아놔야지 야 나 이거 사려고 하는데 어때? 괜찮아 보여?